F9 같은 경우는 열려있는 통합문서의 모든 워크시트를 재계산할 때 사용하는 키가 바로 F9예요. 결과를 구한다. 그래서 F9 재계산해서 결과를 구한다. 구 F9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는 거고요. 이 F9는 아무 때나 사용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계산 옵션이 있는데 계산할 때 옵션, 옵션이라는 건 뭐예요? 선택사항이잖아요. 계산 옵션이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동이에요. 우리가 계산할 때 자동적으로 계산되는 게 엑셀에서 주어지는 기능입니다. 당연히 자동적으로 계산이 돼요.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계산되지 않게끔 바꾸는 게 수동입니다. 수동. 사용자가 이제 계산을 하게끔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표라는 게 있는데 데이터표만 수동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데이터표만 수동.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뭘까요? 그렇죠. 자동이죠. 일반적으로는 자동 상태예요. 계산 옵션은. 그런데 지금 이 F9 같은 경우는 모든 워크시트를 재계산해서 결과를 구한다. F9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는데 얘는 수동일 때요. 당연히 모든 워크시트를 재계산하는 거. 사람이 수동으로 시킬 때 바로 F9예요.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하실 건 모든 워크시트입니다. 그러면 모든 워크시트가 아니고 현재 활성된 시트만 그때는 Shift 플러스 F9예요. 이것도 같이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Shift 플러스 F9 같은 경우는 모든 통합 문서가 아니고 현재 활성 시트만 현재 시트만 재계산할 때 사용하는 게 Shift 플러스 F9예요. 됐네요. 그래서 이 F9 같은 경우 지금 계산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지금 계산하라. 지금 계산. 잠시 후에 직접 보기로 하고요. F9. 그 다음에 이 F9는 또 다른 역할이 있어요. 그건 이따가 시트에서 보여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통합 문서의 여러 워크시트에 있는 여러 워크시트에 있는 동일한 셀 범위의 데이터를 이용하려면 수식에서 3차원 참조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3차원 참조. 일단 3차원 참조라는 거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여러 워크시트에서의 동일한 셀 범위의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3차원 참조. 얘를 하나 써드릴 테니까요. 얘를 머릿속에 쏙 넣어두세요. SUM. 는. 그 다음에 SUM. 엑셀에서는 수식을 입력할 때는 는. 등호 먼저 입력을 해야 돼요. 약속이고. SUM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 있어요? 영어 사전적인 의미가 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엑셀에서는 정말 합을 구해줘요. 그런 기능을 하는 걸 뭐라고 한다?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썸은 많은 함수 중에 하나예요. 썸, 합을 구하라. 는. 썸, 합을 구하라. 이런 뜻이고. 가로 열고. 여러 워크시트잖아요. 그러면 여러 워크시트를 시트. 이름이 시트 1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시트 1에서부터 어디어디에서 어디어디까지는 이 콜론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콜론을 범위 연산자라고 합니다. 콜론은 범위를 뜻하는 거예요. 어디어디에서 어디어디까지 시트 1에서 SH, 시트 3까지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시트 1, 시트 2, 시트 3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 시트 2는 안 나타나 있지만 이 콜론 때문에 시트 2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이렇게 되면 여러 워크시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동일한 셀 범위. 동일한 셀 범위는요. 뭘로 구분하냐면 느낌표로 구분을 해줘요. 아까 여러 워크시트는요. 콜론. 그 다음에 이 시트하고 셀 범위는 느낌표예요. 그래 놓고 동일한 셀 범위잖아요. 시트 1, 시트 2, 시트 3에서 A의 원에서 B의 원의 범위. 이렇게 주고 가로를 닫아버려요. 그러면 시트 1에 A의 원에서 B의 원, 시트 2에 A의 원에서 B의 원, 시트 3에 A의 원에서 B의 원. 그거를 뜻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모아라. sum, 합을, 는. 구하라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3차원 참조입니다. 그래서 여러 워크시트가 바로 이 표현이고. 동일한 셀 범위가 바로 얘예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어디 어디에서 어디 어디까지. 콜론. 얘도 콜론. 그 다음에 시트하고. 그 다음에 셀 주소는. 범위는 뭐예요? 느낌표. 이거를 머릿속에 쏙 넣어두시면 되는 거예요. 됐네요. 그 다음 세 번째. 계산할 셀 범위를 선택해서 수식을 입력한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엔터를 누르게 되면 선택한 영역에 수식을 한 번에 채울 수 있다. 우리 데이터 입력 배울 때 컨트롤 플러스 엔터 같은 경우는 동일한 데이터 입력할 때 사용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직접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식 탭에 계산 그룹에 오게 되면 계산 옵션이 있지 않습니까? 계산 옵션에서. 제가 계산 옵션 같은 경우 자동이 있고. 그 다음에 수동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표만 수동. 지금 자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A1 셀의 1, A2의 1, A3의 썸이라는 함수를 써서 A1에서 A2까지 합을 구해놨어요. 2잖아요. 그럼 엑셀은 기본적으로 자동이거든요. 손을 대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를 10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아까 1 더하기 2였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10 더하기 1, 11이 자동적으로 되죠. 이래서 우리가 엑셀을 쓰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다시 원래대로 돌리고 계산 옵션을 수동으로 바꿨습니다. 목적에 의해서 아니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좌우저 아무튼 바뀌어 있어요. 그랬을 때 1 더하기 1은 2인데 여기를 10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11이 돼야 되는데 안 바뀌잖아요. 왜요? 계산 옵션이 뭘로 되어 있으니까? 수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랬을 때 F9를 누르게 되면 모든 워크시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트 1서부터 시트 4까지. 모든 워크시트가 다시 계산이 된다. 재계산이 된다. 그게 F9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계산이라고 있잖아요. 메뉴. 이 지금 계산 얘가 바로 F9예요. 현재 통합 문서를 지금 다시 계산한다. 그리고 자동 계산이 해제된 경우에만 필요한 기능입니다. 라고 친절하게 얘기를 해줘요. F9입니다. 그러면 F9 눌러볼까요? F9를 누르니까 어떻게 돼요? 11로 바뀌잖아요. 계산이 됐잖아요. 그래서 F9는 모든 워크시트. 그 다음 아래쪽에 보면 시트 계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얘는 Shift 플러스 F9. 활성 시트를 지금 다시 계산한다. 얘는 모든 워크시트가 아니고 현재 활성 시트만 Shift 플러스 F9.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그거예요. 계산 옵션 다시 자동으로 바꾸고 이렇게 되면 여기를 1로 바꾸면 2로 바뀌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은 10 더하기 20 더하기 30이에요. 이 F9가 또 다른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트에서 직접 보여드린다고 10 더하기 20 더하기 30 이렇게 범위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F9를 누르면 지금 10 더하기 20 더하기 30은 수식이에요. 이 수식을 F9 누르겠습니다. 상수로 바꿔요. 수식을 상수로 바꿀 때 사용하는 바로가기가 또 F9입니다. 엔터를 치면 방금 전에 입력했던 10 더하기 20 더하기 30이라는 수식이 60이라는 상수로 바뀐 거예요. 됐네요. 이번에는 두 번째 3차원 참조 가겠습니다. 3차원 참조 같은 경우 지금 시트 1에 A1에 1, B1에 1 그 다음에 시트 2 같은 경우는 A1에 2, B1에 2 그 다음에 시트 3 같은 경우 A1에 3, B1에 3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끔 데이터를 넣어드린 거예요. 시트 1에는 1, 1 시트 2에는 2, 2 시트 3에는 3, 3 A1, B1 셀에 여기 보세요. 이게 3차원 참조다라는 거죠. 는 썸 합을 구하라 시트 1에서부터 시트 3까지 기억나시죠? 콜론 그 다음에 느낌표 느낌표 썼어요. 그 다음에 A1에서 B의 1 그러면 시트 1에 있는 A1에서 B의 1 시트 2에 있는 A1에서 B의 1 시트 3에 있는 A1에서 B의 1 그러면 아까 시트 1에 뭐뭐 있었어요. 1, 1 시트 2에는 2, 2 시트 3에 지금 3, 3 그거를 다 더하면 12가 되잖아요. 이게 바로 무슨 참조? 3차원 참조다라는 거 그래서 콜론과 느낌표의 기능을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컨트롤 플러스 엔터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썸 썸 가로 열고 컴일반 점수하고 엑셀 점수 김선학생의 컴일반 엑셀 점수 합계를 구했어요. 150이 나왔죠. 그 다음에 채우기 핸드를 드래그 하는데 계산 옵션 자동 여기가 수동으로 되어 있으면 나머지 게 잘 안 구해준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는 F9 기억나시죠? 여기서 채우기 핸드를 더블 클릭 또는 드래그 맞죠? 그런데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범위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눈 SUM 가로 열고 B에 2에서 C에 2 가로 닫고 여기서 뭘 누르라 그렇죠? 컨트롤 플러스 엔터를 눌러라 컨트롤 엔터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간다 그 얘기에요. 그 다음에 이미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잖아요. 범위 설정하고 난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기적이라고 입력을 했다. 그리고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어떻게 된다? 한꺼번에 동일한 데이터가 들어간다. 이미 데이터 입력돼 배웠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플러스 엔터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이번에는 이름 상자인데요. 이름 상자는 컨트롤을 누르고 여러 개의 셀을 선택한 경우에 우리가 여러 개의 셀 비연속적인 여러 개의 셀을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눌러요. 그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눌러서 여러 개의 셀을 선택했을 때 이름 상자에는 마지막에 선택한 셀 주소가 표시가 된다. 그 얘기예요. 또 하나 이름 상자의 셀이나 셀 범위의 이름을 정의를 해놓게 되면 이름이 표시가 됩니다. 수식을 작성한다. 그러면은 이름 상자에 최근에 사용한 함수의 목록들이 표시가 돼요. 잠시 후에 직접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식의 오류값인데 이 수식의 오류값은요. 영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샵 밸류 느낌표 그러니까 엑셀이 이러한 이러한 잘못 오류가 있었을 때 이런 메시지를 뿌려주는 거예요. 밸류는 수치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인수나 피연산자를 사용했을 때 센텐스 그대로 머릿속에 쏙 넣어두세요. 잘못된 인수나 피연산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잘못된 인수 피연산자 그러면 밸류예요. 밸류 그 다음에 또 하나 샵 div 여기서 div 는요. divide 나누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요 슬래시 나누기잖아요. 0으로 나눴어요. 그 다음에 느낌표 특정한 값을 0 또는 빈셀로 나누었을 때 0으로 나누었을 때 0으로 지금 나누게 하고 있잖아요. divide 나누기 이 오류는 어렵지 않아요. 그죠? 샵 divide 그 다음에 name 이 name은 조심하실 게 있어요. 샵 name 그 다음에 물음표예요. 이름이 뭐니? 그죠? 함수 이름을 잘못 입력하거나 인식할 수 없는 텍스트를 수식에서 사용했을 때 이름이 뭘까? 그죠? 물음표 샵 name 물음표 이거 조심하시고요. 지금 이름 상자 여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합을 구하고자 할 때 지금 이 합계는 과목의 합계죠. 컴퓨터 일반 컴일반의 과목의 합계를 구하고자 할 때 는 썸 가로 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범위 설정해줘야 되잖아요. b2에서부터 b4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름을 정의하는 거예요. b2에서부터 b4 그 다음에 이름 상자를 클릭하고 난 다음에 여기를 컴일반이라고 이름을 주겠습니다. 컴 컴일반이라고 입력을 하는 거예요. 컴일반 그러면 b2에서부터 b4는 앞으로 컴일반이 되는 거예요. 엔터 그럼 여기 보세요. 이렇게 범위 설정했을 때 여기 컴일반 두 번째 이름 상자의 셀이나 셀 범위 이름을 정의해 놓은 경우에 이름이 표시된다. 이게 이 얘기예요. 그래 놓고는 여기다 이제 합을 구하고자 할 때 썸 가로 열고 b2에서부터 b4 b2 콜론 b4가 아니고 여기다가 뭐라고 준다? 컴일반이라고 주게 되면 아까 컴일반 범위 이름 줬잖아요. 지금 파란색 뜨잖아요. 엔터 그러면 이렇게 합이 구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이름 상자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 상자 관리자 컨트롤 플러스 F3 이것도 암기하시고요. 우리 교재는 안 나왔지만 이름 관리자 방금 전에 정의한 이름 그대로 나오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컨트롤 플러스 F3 이름 관리자 그 다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여러 개의 셀을 선택했을 때 지금 b에 7 컨트롤 키를 누르고 제가 c에 8 그 다음에 d에 9 그러면은 지금 맨 마지막에 마지막에 선택한 셀 주소가 표시된다. 여기 이름 상자에 d에 9 표시되잖아요. 바로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름 상자에 수식을 작성 중인 경우에 최근에 사용한 함수 목록이 표시된다. 라는 건 뭐냐면 수식을 입력하려고 눈을 딱 입력하는 순간 이 이름 상자에 뭐라고 떠요? 최근에 사용한 함수의 목록이 표시가 된다. 그 얘기예요. 이번에는 이것도 알아두세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Shift 플러스 F9 기억나시죠? 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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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Available 쓸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Available 유용한 Not 반대 개념이니까 수식에서 잘못된 값으로 연산을 시도한 경우나 찾기 함수에서 VLOOKUP, HLOOKUP, XLOOKUP 이런 데서 결과 값을 찾으려고 했는데 찾지 못한 경우가 없는 경우죠. Not Available 쓸 수 없다는 거 알아두시고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샵 NUM 느낌표. 이 NUM이 그냥 넘버 숫자 또는 누메릭 숫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숫자가 필요한 곳에 잘못된 값을 지정했을 때 숫자가 필요한데 잘못된 걸 넣었다. 누메릭 또는 넘버 편한다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샵 NULL. NULL이라는 건 비어있다. 없다는 뜻이거든요. 교점 연산자. 우리가 공백을 쓰게 되면 교점 연산자가 돼요. 공백, 교점. 겹치는 부분 얘기하는 건데 없어요.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럴 땐 널. 없다. 이런 뜻이에요. 단어가 갖는 의미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순환참조 경고라는 건 뭐냐면 수식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기 스스로 그 자체 셀을 갖다가 참조해요. 그러면 엑셀은 너가 너를 참조해서 어떻게 구하느냐. 결과가 들어가야 되는 그 위치에서 너를 어떻게 예를 들어서 더하냐. 합을 썼을 때 그런 거예요. 순환참조 경고입니다. 자주 출제되는 오답하겠습니다. 수식을 입력한 다음에 결과값이 상수로 입력되게 하려면 수식을 입력한 다음에 알트 플러스 F9를 누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알트는 아니죠. 그냥 F9죠. 기억나시죠? 수식을 상수로 바꾸는 바로값이 F9. 두 번째 이름 상자에서 차트가 선택되어 있는 경우에 차트의 종류가 표시된다. 여기서 얘기하는 차트의 종류라는 거는 원형 차트냐, 세로 막대냐, 가로 막대냐 그걸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거 표시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차트1, 차트2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차트의 종류가 표시되지 않는다. 이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RDF. RDF라는 건 레퍼런스, 참조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숫자 인수가 필요한 함수에 다른 인수를 지정했을 때가 아니고 레퍼런스, 참조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셀 참조를 잘못 사용한 경우에 발생한다. 그래서 RDF, 레퍼런스, 참조. 그래서 참조라는 말이 꼭 들어가요. 네, 포인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MOD 함수 같은 경우는 수2를 수2로 나눈 나머지 값을 구해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수2를 수2로 나눈 나머지 MOD 모듈러의 약자인데 그 풀레임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냥 MOD 그러면 나머지 값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MOD 나머지를 구해주는 함수 이렇게. 그리고 이 MOD 함수는요. 조심하실 게 뭐냐면 이 수2 나누는 값을 만약에 0을 주면 잘못된 경우잖아요. 0으로 나누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엑셀이 잘못했습니다라고 오류 메시지를 줘요. 그 오류 메시지가 샵, div. div는 무슨 뜻이에요? divide, 나누다 라는 뜻이고. 또 친절하게 슬래시 0, 이렇게 0으로 나눴다 느낌표. 이렇게 오류를 발생시켜줘요. 그래서 모두 함수에서 나누기 0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오류 메시지 신경 쓰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MOD 그럼 나머지 값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INT라는 함수는 INTGR의 약자인데요. 정수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 수를 가장 가까운 정수로 내린 값을 구해줍니다. 그러니까 정수. 정수는 또 뭐예요? 정수는 소유점이 없는 수잖아요. 소유점이 있는 수는 뭐예요? 실수죠. 그러니까 정수하고 실수인데 정수로 내린 값이에요. INT. 그래서 INTGR 인티저가 정수라는 뜻이 있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TRUNC, 트렁케이션인데요. 잘라버리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절단 이런 뜻이 있어요. 사전적인 의미가. 그래서 수 1, 수 2. 그래서 수 2를 무조건 내림한다. 수 2만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보통 수 2를 생략을 해버리고 그냥 소수점을 날려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TRUNC. 그래서 MOD는 나머지 INT 정수, TRUNC 소유점을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이제 합계 함수인데. 우리가 SUM이라는 영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합이잖아요. 그런데 이 엑셀은 정말 합을 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기능을 해요. 우리가 그래서 기능이 영어로 뭐냐면 펑션이거든요. FUNCTION. 엑셀에서 펑션은 함수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수의 역할은 정말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 그걸 갖다가 구해준다. 기능적으로 그래서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SUM 같은 경우도 합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숫자의 합계를 갖다가 구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SUM. SUM. 합을 구해줘라. 그 다음에 IF예요. IF. 만약에 뭐뭐 하면 조건이잖아요. 조건이잖아요. 그리고 뒤에 S가 하나 더 붙었어요. 얘는 조건이 여러 개일 경우에 합을 구해주는 거예요. 만족하는. 그래서 셀 범위 1에서 조건 1이 만족을 하고 셀 범위 2에서 조건 2가 만족을 했을 때 합계 범위에서 합계를 구해주는 함수가 SUM. IF. S예요. S가 들어왔기 때문에 복수의 개념. 조건이 여러 개일 때 이거 신경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건이 하나일 때는요. SUM. IF예요. 대무자 소무자 상관없고. SUM. 합을 구하라. 그래놓고 조건이 하나인 경우는 SUM. IF. 방금처럼 조건이 여러 개인 경우는 SUM. IF. S. 이게 달라져요. 그리고 SUM. IF. 하고 SUM. IF. 하고 합계 범위 위치가 좀 달라집니다.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고.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OD 함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예요? 나머지를 구해주는 함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10을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3, 3은 9. 나머지는요. 1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MOD는 나머지를 구해주는 함수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만약에 나눌 때 0으로 나누면 어떻게 된다? 0으로 나누면은 잘못 나눴습니다. 그 의미로 샵 디바이드 슬래시 0 느낌표에다가 떨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INT 가겠습니다. INT. INT라는 거는 인티죠. 정수의 뜻이잖아요. 여기 소유점 아래를 버리고 가장 가까운 정수로 내림한다. 가로 열고 만약에 우리가 8.9 가로 닫고 8.9는 소유점이 있으니까 실수잖아요. 얘를 정수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럼 8.9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뭐예요? 8.9를 넘으면 안 돼요? 그럼 뭐예요? 8이잖아요. 그렇죠? 8. 가장 가까운 정수로 내려버렸잖아요. 8.9 가장 가까운 정수는 8이잖아요. 맞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험 문제에서 너무 쉬우니까 얘를 내요. 마이너스 8.9를 냅니다. 마이너스 8.9를 내요. 그러면 이 INT 마이너스 8.9 그러면 수학적인 개념이 조금 들어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개념이기 때문에 얘를 결과가 마이너스 8이라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0에서 먼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마이너스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뭐가 돼요? 마이너스 9가 돼요. 이런 걸 시험 문제는 냅니다. 조심하시면 되는 거죠. 또 갈까요? 이번에는 TRUNC. TRUNC 같은 경우는 소유점을 그냥 버려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도 만약에 8.9다 그러면 소유점을 버리니까 INT 함수처럼 8이 나옵니다. 똑같아요. INT나 TRUNC나 양수에서의 소유점. 똑같아요. 결과가. 그런데 만약에 TRUNC 여기서 마이너스 8.9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TRUNC는 그냥 소유점 밑에 버리는 역할을 절단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8이 돼요. 요거 하나만 조심하시면 돼요. INT하고 TRUNC의 차이점입니다. 알고 계시고 시험 문제 나오면 바로 맞추시면 되는 거고. 요번에는 이제 썸하고 썸이프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썸이프스. 지금 썸함수를 이용한 경우인데 지금 이렇게 부서명, 성명, 성별, 실적 이렇게 있어요. 전 직원의 실적이 합계. 그러니까 요기를 다 더하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함수를 써야 돼요? 썸함수를 썼습니다. 썸함수. 여기 썸을 썼어요. 썸.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D의 2에서부터 D의 9까지. D의 2에서 D의 9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결과가 나온 수식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건데 썸함수는 합을 구해준다. 그래서 실적의 합을 구할 땐 요렇게 수식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썸. D의 2에서 D의 9. 됐네요. 그런데 요번에는 뭐냐면 썸이프예요. 성별이 여인 경우. 여자 직원 실적의 합계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조건이 하나잖아요. 여자, 여, 성별이 여. 그럼 요렇게 수식을 주면 되는 거예요. 눈, 썸. 합을 구하라. if, 그렇죠? 썸, if, 합을 구하라. 조건이 만족했을 때. C의 2에서 C의 9. C의 2에서 C의 9. 여기잖아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 범위에서 여인 경우 큰 따옴표 여, 큰 따옴표 요렇게요. 요렇게 주는 거예요. 조건. 썸이프. 이 조건 만족했을 때. 합을 구하라 라는 거잖아요. 썸. 어디의 합을요? 실적의 합. D의 2에서부터 D의 9. 위치. 합을 구하는 위치 조심하셔야 돼요. 썸이프는 간단합니다. 썸이프 C의 2에서 C의 9 이 범위에서 여인 경우만, 여인 경우만 합을 구하라. D의 2에서 D의 9. 실적에서. 그러면 요렇게요. 엑셀이 구분을 해서 성별이 여인 경우에 합을 구해주는 거예요. 이게 썸이프예요. 조건이 몇 개? 한 개예요. 요번에는 뭐냐면 조건이 여러 개입니다. 그러면 썸이프 뒤에다 S를 붙여야 돼요. 그런데 얘는 조심하실 게 뭐냐면 아까 썸이프는 합을 구하는 범위가 뒤에 있었죠. 얘는 앞에 있어요. 요거 하나만 조심하시고 나머지는 같아요. A2에서 A9 전산부 A2에서 A9 여기서 전산부인 경우만 전산부인 경우만 그래놓고 조건이 또 하나 C에2에서 C에9 남 C에2에서 C에9 남 전산부이면서 남인 경우에 썸 합을 구하라. 그 합은 D에2에서 D에9다. D에2에서 D에9 뭐예요? 실적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썸이프 에스예요. 그래서 썸함수 자주 사용돼요. 합을 구하는 거 그다음에 조건이 하나일 때 썸이프 조건이 여러 개일 때는요. 그렇죠. 썸이프 에스 그리고 합을 구하는 위치 이게 조금 달라진다는 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라운드 함수 같은 경우는 반올림 함수인데요. 수1 콤마 수2 이렇게 되면 이 수1을 반올림을 해서 라운드 5 이상의 경우에만 반올림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반올림해서 수2 자리수만큼 결과를 주는 함수가 바로 라운드 함수고 이번에는 라운드 그 다음에 업이에요. 무조건 올리는 거죠. 얘는 수2를 무조건 올림 업 시켜서 자리수만큼 수2만큼 반환한다라는 거고 이번에는 라운드 다운이에요. 무조건 내림 수2를 무조건 내림 다운 해서 자리수만큼 반환해 준다. 그래서 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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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그 다음에 라운드 다운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된 인수 그 다음에 함수 결과고 이 결과를 나오게 한 입력 함수예요. 그러면 지금 라운드 라운드 A2를 A2 4567.4567을 반올림을 할 건데 두 자리까지 나타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두 자리까지 나타냈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이 두 자리 그럼 4, 5가 되어야 되는데 왜 4, 6이냐 바로 라운드 라운드 함수 때문에 6이 5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반올림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4, 5가 아닌 4, 6이 되는 거예요. 앞에 4, 5, 6, 7은 그대로 두 자리까지 나타내는 거니까 그럼 또 갈까요? 이번에는 라운드 A3 그 다음에 0이에요. 그럼 뭐예요? 4, 5, 6, 7점 4, 5, 6, 7 소유점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4, 5, 6, 7 그대로 오는 거죠. 근데 왜 반올림 안 됐을까요? 이 4가 5 이상이 아니니까 그대로 4, 5, 6, 7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라운드 A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주게 되면 마이너스는 1로 가야 돼요. 1로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두 자리니까 두 자리를 가는데 4, 5 근데 6이 반올림 자격이 되니까 4, 6 그 다음에 0, 0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마이너스 개념으로 갔을 때 이번에는 라운드 업 무조건 올림이잖아요. 라운드 업 AU, 2 그러면 1, 2, 3, 4 점 1, 2, 3, 4 무조건 올림이잖아요. 두 자리까지 그러면 1, 3이 되는 거죠. 이게 자격이 안 되더라도 1 그 다음에 무조건 올림이니까 여기서 1, 2가 1, 3이 됐다라는 거 무조건 올림 라운드 업 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라운드 업 A, 7, 0 1, 2, 3, 5 1, 2 소주점 없잖아요. 0이니까 그런데 1이더라도 업이기 때문에 올려줘야 된다. 그래서 1, 2, 3, 5 가 되는 거고 라운드 업 마이너스 2에요. 마이너스 2 같은 경우는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하나 둘 같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올림이니까 1, 2 1, 3 이래서 1, 3, 0 0이 되는 거죠. 이번에는 라운드 다운 무조건 내리는 거예요. A, 10, 2 무조건 내림 그러면 두 자리까지 4, 5, 6, 7점 그냥 4, 5 내림이니까 라운드 다운 0 4, 5, 6, 7 그대로 라운드 다운 라운드 다운은 어렵지 않아요? 라운드 다운 이번에 마이너스 2 그러면 마이너스 2 같은 경우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옮겼어요. 그리고 그냥 내림이니까 4, 5, 0, 0 그대로 이게 바로 라운드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이에요. 에버리지 함수 같은 경우는 평균이란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숫자의 평균을 구할 때 사용하는 함수가 에버리지예요. 특히 산술 평균을 의미한다라는 거고 라지 같은 경우는 크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배열 콤마 K 뭘 뜻하는 거냐면 K 번째로 큰 값을 구해주는 거예요. 숫자 중에서 K 번째로 큰 값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가장 큰 값 최대 값을 구하는 함수는 맥스예요. 맥스 M A X 라지는 몇 번째로 큰 값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맥스는 최대 값 라지는 몇 번째로 큰 값 이거 조심하시고 차이점 이번에는 스몰 스몰도 마찬가지로 작은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K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해준다. 바로 스몰 함수예요. 스몰 영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도 조심하실 건 뭐냐면 우리가 민 M I N 민은 뭐예요? 최소값 가장 작은 값을 구해준 함수 스몰은 몇 번째로 작은 값이에요. 그 차이점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카운트 함수 같은 경우는 헤아리다 세다 라는 뜻이 있는데 얘는 조심하실 게 있어요.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숫자의 개수입니다. 숫자만 헤아린다.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카운트 함수는 숫자를 헤아린다. 숫자만 헤아린다. 이렇게 말해서 넣어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카운트 if 같은 경우도 카운트 헤아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if 어떤 조건이 오는 거죠. 만약에 뭐뭐 하면 이런 뜻이니까 검색 범위에서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맞는 것만 카운트한다. 이 뜻이에요. 검색 범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셀의 개수를 구한다. 카운트 if 카운트하고 if 가 합쳐진 거예요. 그 다음에 랭크점 eq 함수는 석차 등급 순위 이런 걸 구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대상 범위에서 수의 순위를 구한다. 그리고 방법을 생략하거나 0으로 지정하게 되면 0 생래 이렇게 0 0이거나 생략하면 0 생래 내림차순으로 석차를 구해줘요. 내림차순이라는 건 뭐예요? 숫자가 내려오는 거니까 190 80 70 이렇게 높은 점수가 1등이 되는 거예요. 0이거나 생각하면 생략하거나 0 그러면 내림차순 순위 높은 점수가 1등이고 0이 아닌 값 일반적으로 0이 아닌 값 2를 많이 줘요. 그랬을 때는 오름차순 순위 뭐예요? 작은 수치가 1등이 되는 경우 0이 아닌 값을 주면 되는 거예요.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석차를 구했는데 합계를 가지고 석차를 구했어요. 그러면 F1을 누르겠습니다. 랭크점 2Q 2의 4가 2의 4는 홍길동의 합계 점수예요. 이 합계 점수 상대참조를 줬어요. 그래놓고 D는 달러 2의 4에서부터 달러 2의 7 왜 여기는 절대 참조를 줬을까요? 당연히 우리가 채우개인들을 드래그를 했을 때 드래그를 했을 때 석차를 구하고자 하는 이 구간은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앞에 있는 2의 4는 처음에는 홍길동의 합계 왕정부의 합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상대참조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놓고 0이거나 생략하면 뭐예요? 내림차순 순위 높은 점수가 1등 생략해도 되는 거죠. 0이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석차가 나오고 그 다음에 채우개인들을 더블클릭 또는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렇게 석차가 구해진다 라는 거고 제가 컨트롤 플러스 틸더키를 눌러보겠습니다. 수식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뭘 보셔야 되냐면 지금 여기 2의 4 2의 5 2의 6 2의 7 무슨 참조? 상대 참조 그 다음에 여기는요. 말씀드렸잖아요. 절대참조를 줘야 된다. 변화가 안 된다. 라는 거죠. 석차를 구하는 그 범위는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개인의 합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뒤에 0, 0, 0, 0 0이거나 생각하면 뭐다?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해준다. 그러니까 높은 점수가 1등이 되는 거죠. 컨트롤 틸더 요번에는 어떤 경우냐면 낮은 수치가 1등이 되는 예예요. 이건 100m 달리기거든요. 당연히 100m 달리기니까 누가 1등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국의 이손살 선수가 10초예요. 10초니까 1등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랭크점이 Q에서 높은 점수가 1등이 되게끔 석차를 구했다고 그러면 일본의 아리가또 선수가 14초 제일 높으니까 1등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기록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보세요. 랭크점이 Q 똑같고 C에서 그 다음에 뒤에는 절대참주 주면 되는 거고 뒤에는 1을 줬어요. 0이 아닌 수 일반적으로 1 그러니까 0이 아닌 수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1을 주게 되면 낮은 수치가 1등이 되는 예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엔터치고 채우기 핸들 더블클릭 하겠습니다. 순위 10이니까 가장 낮은 10초 1등 11초 2등 그 다음 12초가 3등이고 13초가 4등 14초가 5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에도 컨트롤 플러스 틸더로 눌러서 한번 수식을 보겠습니다. 보세요. 랭크점 EQ 앞에는 상대참조 뒤에는 절대참조 뒤에는 뭐예요? 낮은 수치가 1등이 돼야 되니까 2를 줬다라는 거 0이 아닌가 레프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왼쪽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문자열 그 다음에 콤마 개수 이렇게 되면은 문자열의 왼쪽부터 이 개수만큼 가져와라 이런 뜻이에요. 문자열의 왼쪽에서 레프트 LFT 왼쪽에서 지정한 개수만큼 이 개수만큼 문자를 추출해라. 레프트 이번에는 RIJHT 라이트 같은 경우는 뭐예요? 오른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열의 오른쪽에서 지정한 개수만큼 지정한 개수만큼 문자를 추출해준다. RIJHT 라이트는 오른쪽 그러니까 레프트 라이트는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미드 얘는 이제 중간에서 뽑아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위치 개수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아까 레프트 라이트 함수는 그냥 개수 개수 였잖아요. 그런데 미드는 시작위치가 나온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문자열의 시작위치에서부터 지정한 개수만큼 문자를 추출해줘야 그게 미드입니다.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되는 함수예요. 미드 그 다음에 Value Value가 무슨 뜻이 있어요. 수치란 뜻이 있잖아요. 이 텍스트를 텍스트를 숫자로 바꿔줍니다. 숫자로 그 다음에 Search S-E-L A-R-C-H Search가 무슨 뜻이 있어요. 검색하다 찾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찾을 텍스트 이 텍스트를 여기에서 찾아요. 문자열에서 그 다음에 시작위치를 줍니다. 시작위치를 생각하게 되면 그냥 일로 간주하는 거예요. 문자열에서 찾을 텍스트의 시작위치를 반환해준다. 이 문자열에서 이 찾을 텍스트가 몇 번째 있는지 그 위치값을 주는 거예요. Search 다시 그 다음에 Los Angeles 차들이 반복한 텍스트 특수문자도 되는 거고 기호도 되는 거고 반복 횟수 반복 횟수만큼 텍스트를 표시해줘요. 이 텍스트를 Los Angeles ieri E 這些 반복하다 의 약자요. 연주 지금 A1 셀에 대한민국이 입력되어 있어요. 그러면 Left 왼쪽에서 A1에 있는 대한민국 왼쪽에서 두 개를 가져와라 왼쪽에서 두 개니까 뭐예요? 대안이죠 대안 그 다음에 이번에는 Arise HD Right 오른쪽에서 두 개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두 개니까 민국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미드 중간에서 갖고 오는 거잖아요 두 번째에서 두 개 두 번째에서 두 개는 뭐예요? 대, 한 두 번째에서 하나, 둘, 한민이 되는 거죠 한민이 됐네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010이거든요 우리가 010을 입력할 때 맨 앞에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작은 따옴표를 주고 나서 010 그렇게 되면 이제 텍스트를 입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010이 입력이 된 거죠 엑셀은요 010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10 앞에 있는 0은 아무 의미가 없는 숫자 무효 숫자이기 때문에 무시해버려요 그냥 10이 입력되는 겁니다 그런데 작은 따옴표를 주고 010 하면 010 입력이 되는데 얘를 수치로 바꾸는 거죠 Value A4 그러면 수치로 바꿔준다 그래서 10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Search B2를 찾아요 B2, 민국을 어디서 찾아요?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위치는 첫 번째 1이에요 첫 번째부터 그러니까 민국을 대한민국에서 찾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찾는 겁니다 세 번째 잖아요 세 번째부터 위치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3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R.E.P.T. 이 별표를 10개 반복하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별표가 10개가 반복이 된다는 거고 이 포함수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뭐 하면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식이 오고 이 조건식이 참일 때는 값 1로 가고 그 조건식이 거짓일 때는 값 2로 가요 if문의 형식 그대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if 만약에 뭐뭐 하면 이 조건식이 참일 때 값 1 참일 때 거짓일 때 값 2로 간다는 거 그래서 조건식이 참이면 값 2를 조건식이 거짓이면 값 2를 반환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ifs는 뭐냐면요 조건이 여러 개인 경우에요 물론 if를 가지고 조건식이 여러 개인 경우는 이 부분이 계속 나와야 돼요 그런데 ifs를 쓰게 되면 ifs 하나만 가지고도 조건식 1이 만족하는 경우 참인 경우 값 1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조건식 두 번째 얘가 만족하면 참인 경우 값 2 이렇게 이 조건식 1이 만족하면 예 얘가 만족하면 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스위치 같은 경우는 전환하다 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값을 이렇게 바꿔라 아주 간단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따 예시를 직접 보시면 스위치 전환하다 변환하다 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변환할 값을 이걸로 바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OR이라는 건 뭐냐면 또는 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조건 중에 하나만 참이더라도 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 중 하나 이상 참이 되면 true 나머지는 false를 반환해 준다는 거 하나가 하나 이상이 참여야 되는 거예요 and는 무조건 다 참여야 돼요 모든 조건이 참일 때 나머지는 false 나머지는 false 그래서 OR 또는 또는의 의미 그래서 하나 이상 참이면 true and 그리고 모두 만족했을 때만 true 그 다음에 if error 라는 건 뭐냐면 if 만약에 뭐 뭐 하면 이런 뜻이잖아요 이 RROR 에라 잖아요 에라가 발생했다면 그러니까 이 수식에서 오류가 발생을 했어요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수식의 결과가 나가는 거고 오류가 발생을 했어요 에라가 발생했습니다 에라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에라가 발생했을 때의 메시지 오류 발생 시 표실 값을 갖다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류가 생겼을 때 알 수 있게끔 사용하는 함수가 if error다 라는 거죠 지금 평균을 가지고 평가를 구했어요 수식을 보면 는 if 만약에 뭐 뭐 하면 fe는 이제 이 동부 지점의 평균 값인데 그 값이 50 보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우리 크거나 같다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이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상 50 이상이면 지점별 평균이 50 이상이면 조건이죠 만족하면 참이면 우수 50 이상이면 그리고 거짓이면 50 이상이 아니면 보통 이렇게 뿌려주는 if문이에요 큰 따옴표로 우수 큰 따옴표 닫아주고 큰 따옴표 보통 큰 따옴표 이거 조심하시고 여기가 조건이 되는 거고 참 거짓이에요 그러면 엔터 46이니까는 뭐예요 50 이상이 아니니까 거짓으로 가서 보통 나머지 것도 한번 채우기 앤드로 드래그 해볼까요 50 이상이니까 우수 참이니까 36 48 전부 다 50 이상이 아니니까 보통 보통 이렇게 되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컨트롤 틸더를 누르고 보면 if문을 썼고 그 다음에 fe f3 f4 fo 이건 지점별 평균 위치고 그 다음에 50 이상 그죠 이상이냐 그래서 참인 경우에는 우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보통 요렇게요 그래서 if문 같은 경우는 조건 참 거짓 그 순서를 머릿속에 쏙 넣어두시면 되죠 또 하나 갈까요 if문 이번에는 뭐냐면 if문이 여러개가 나오는 경우에요 b의 2가 90 이상이냐 네 90 이상입니다 그러면 장학생이다 라는 거고 또 물어봐요 if 그럼 b의 2가 70 이상이냐 네 70 이상입니다 그럼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노력을 요함 요런 식으로 해요 지금 if문이 몇개 나왔어요 하나 그죠 둘 요런 식으로 조건이 여러개인 경우에는 요렇게 if문이 여러개 등장을 한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채우기 핸들을 또 드래그 또는 더블클릭 이렇게 되면은 60 같은 경우는 지금 90 이상도 아니고 70 이상도 아니니까 누룡요함 그 다음에 70 같은 경우는 90 이상은 아니고 70 이상에 해당되니까 보통 요런 식으로 백정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니까 장학생 요렇게 뿌려주는 게 바로 if문이다 라는 거죠 요번에는 이제 ifs 함수인데요 방금 전에 우리가 if문을 가지고 조건이 여러개인 경우는 if문이 계속 등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ifs 함수는 조건이 여러개인 경우더라도 한번만 ifs 라고 써주면 돼요 ifs 한번만 써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건 a2 점수가 90 이상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네 90 이상입니다 그러면 a 그래놓고 다시 if가 등장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a2가 80 이상이냐 b 그러면 a2가 70 이상이냐 c 요런 식으로 a2가 60 이상이냐 그러면 d다라는 거죠 그래놓고 맨 마지막에 60 이상이 아닌 경우 59 점서부터 0점까지 전부 다 추후 처리해서 f 요렇게 처리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ifs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여러개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함수 원리는 요렇게 이 조건이 만족했을 때 예 그 다음 이 조건이 만족했을 때 b 요렇게 c d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0점서부터 59점까지 추루 그럴 때는 f 요렇게 요게 바로 ifs 함수예요 그리고 치우기 핸드 드래그 해볼까요 더블클릭 또는 드래그 요렇게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90 이상이니까 a고 그 다음에 80 이상이니까 b 70 이상이니까 c d고 아까 추루에 의해서 추루인 경우 0점서부터 59점까지는 마지막에 요렇게 처리해준다는 거 요거 하나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추루 f 0점서부터 59점까지 물어보지 않고 나머지니까 추루 그냥 f 다 라는 거죠 스위치 함수 같은 경우는요 바로 이제 이거예요 전환시키다 변환하다 그러니까 스위치 전환해라 a2는 a2에 있는 어떤 값이 m이면 m이면 모니터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원리는 a2에 있는 어떤 값이 a2에 있는 어떤 값이 m이면 모니터 요렇게 전환시키는 거예요 k면 키보드 p면 프린터 s면 ssd 그래놓고요 m k p s 그 외에 지정이 되지 않은 거 그럼 뭐라고 해요 없음 요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스위치 함수는 복잡해 보이지만은 원리는 간단해요 얘가 얘면 모니터 그러니까 m이면 모니터 k면 키보드 p면 프린터 s는 ssd m도 없고 k도 아니고 p도 아니고 s도 아니에요 그럼 없음 요렇게 뿌려주는 게 바로 스위치 함수예요 그러면 지금 a2에 m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니터고 그죠 k는 키보드 p는 프린터 s는 ssd 근데 x라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m도 아니고 k도 아니고 p도 아니고 s도 아니고 x는 없으니까 없음으로 뜨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스위치 함수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m으로 바뀌었다 m으로 바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m으로 바뀐다 그러면 모니터 요렇게 바뀐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스위치 함수예요 요번에는 이제 if era 함수인데요 if 만약에 era 면 지금 100을 2로 나눴어요 100을 2로 나누면 50 제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그냥 결과가 제대로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바로 밑에 거 얘 같은 경우는 100을 0으로 나눴어요 0으로 나누면 안 되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류죠 어떤 오류가 떨어져요 샵 div 슬래시 0 느낌표 오류가 떨어지잖아요 에라가 떨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에라가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나누기 오류 잘못 나눴습니다 라고 뿌려주는 거예요 나누기 오류 왜 지금 100을 0으로 나눴을 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divide 에라가 떨어지잖아요 이 에라가 떨어지는 경우에 이 에라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요렇게 나누기 오류 나타내고 싶을 때 if 에라 함수를 쓰는 거예요 요렇게 요게 요 오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오류 대신에 나누기 오류 요렇게 뿌려줄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뭐다 if 에라 함수예요 추주함수 같은 경우는 선택하다 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검색값이 1이면 값 1로 가고 검색값이 2이면 값 2로 가요 아주 간단한 경우에요 추주 선택하라 그래서 1이면 값 1로 가고 이 검색값에 의해서 검색값이 2이면 값 2로 간다 아주 간단해요 그 다음 오프셋 같은 경우는 이 기준셀 범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행수 열수만큼 움직인 다음에 구할셀 높이 구할셀 너비만큼 가져오는 거예요 오프셋 그러니까 이동해서 얼만큼 가져와라 이런 뜻이에요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색인이잖아요 얘는 이 범위 배열에서 몇 행 몇 열 그 값을 가져오는 겁니다 검색 범위의 참조 영역에 해당하는 영역에서 행 열 번호와 교체하는 위치값을 구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칼럼 같은 경우는 열이란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열 번호를 갖다가 구해오는 거예요 우리가 A열이 1열이잖아요 컬럼 열 번호 B열은요 2열 바로 그겁니다 그 다음 알로 W는 행이란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행 번호를 구해와요 행 번호를 구해온다 우리 일행이 뭐예요 1 이행은 2 행 번호는 번호로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컬럼 같은 경우는 열 1열 2열 3열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A열 B열 C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컬럼은 열 번호 알로 W는 행 번호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그 다음 매치라는 거는 무슨 뜻이 있어요 일치시키다 일치하다 그래서 일치하는 걸 갖다가 찾아오는 거예요 찾고자 하는 자료값과 일치하는 매치하는 배열 요소를 찾아가지고 상대 위치 그러니까 몇 번째 행이냐 또는 몇 번째 열이냐 그 값만 가져오는 함수예요 추주 함수 같은 경우는 선택하라 그래서 추주 2의 13 요 숫자에 따라서 여기가 숫자가 1이면 한글 1 첫 번째 값 그 다음에 2면 두 번째 값 2의 한글로 그 다음에 3이면 한글 3 요렇게 뿌려주는 선택하는 함수예요 엔터 3이니까 3이라고 떴잖아요 만약에 2로 바꾸면요 2 1로 바꾸면 1 이거예요 추주 함수는 그런데 이 예제를 갖다가 우리가 랭크점 EQ로 100m 달리기 순위를 구했어요 1등이면 금메달이잖아요 2등이면 은메달 3이면 동메달 4등 5등은 메달이 없으니까 공백으로 요렇게 해주면 돼요 추주 함수를 써서 추주 뒤에서는 이제 순위 순위가 1등이면 금 2면 은 3이면 동 그 다음에 4, 5인 경우는 공백 처리를 하면 돼요 이게 바로 추주 함수입니다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 하게 되면 요렇게 2이니까 은이고 1이니까 첫 번째 있는 금 3이니까 세 번째 있는 동 4, 5는 공백 공백 됐네요 이게 바로 추주 함수고 요번에 오프셋 함수 가겠습니다 오프셋이라는 건 뭐냐면 떨어진 거리에서 그러니까 A1셀을 기준으로 A1셀을 기준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프셋 떨어진 거리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 이행 2열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1행 2행 그죠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그래 놓고 또 A열 A1 기준으로 2열 2열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2열이니까 여기 여기 그러면 2행 2열 탐험왕이 온다라는 거죠 오프셋 탐험왕이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오프셋 A1을 기준으로 영행 영열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3행 3열 여기에서 그 자리 영행 영열 이 자리에서 3행 1행 2행 3행 그 다음에 3열 1열 2열 3열 요 값을 요 값을 가져와라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번호 성명 별명 1,2 요렇게 요 자료가 요렇게 그대로 온 거예요 바로 이게 오프셋 오프셋 다 라는 거고 요번에 인덱스 가겠습니다 인덱스 라는 건 뭐냐면 a1에서 c2 a1에서 c2 색깔 라는 부분 보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인덱스 범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3 2행 3열 1행 2행 그죠 그 다음에 3열이니까 1열 2열 3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나나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인덱스 함수예요 또 갈까요 이번에는 매치함수 매치함수라는 거는 뭐냐면 위치값을 가져오는 것 뿐이에요 매치 일치하다 a3 a셀 뭐가 들어있어요 김선학생이 들어있잖아요 고객명이 김선이에요 a2에서 a5 a2에서 a5 요 부분에서 김선 고객이 몇 번째 위치예요 한엑셀이 첫 번째 김선 두 번째 0은 완전히 일치하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2가 오는 거죠 그래서 매치는 일치하는 값의 위치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로, w 로는 뭐예요 행이잖아요 a11 a11 요거 여기가 몇 행이에요 11행이잖아요 그러니까 행값을 가져온다 라는 거 11행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컬럼 컬럼은 열 번호를 가지고 와요 2의 1 2의 1 같은 경우는 몇 열이에요 1열 2열 3열 4열 5열이잖아요 그러니까 5열이 온다 5가 결과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알로, w는 행값 행번호 그 다음에 컬럼은 열 번호가 반환이 된다 라는 거예요 x매치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매치 함수와 기능이 같아요 위치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x매치 함수 같은 경우는 매치 함수하고 뭐가 다르냐 x매치는요 와일드 카드 문자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것만 차이가 납니다 위치 값을 찾아주는 거 그 다음에 xlookup인데요 xlookup lookup이라는 거는 검색하다 찾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xlookup 같은 경우는 찾을 값 찾을 값이 있고 찾을 범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찾을 범위에서 찾을 값을 찾는 거죠 그래놓고 그 값을 찾았어요 그랬을 때에 가져오는 반환 범위 범위를 이렇게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찾을 값이 없을 때의 텍스트 줄 수 있고 xlookup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일치 유형 그 다음에 검색 방법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찾을 값 찾을 값 얘를 어디서 찾아요 찾을 범위에서 찾아요 찾을 범위에서 찾습니다 간단하죠 그래놓고 찾았어요 뭘 해요 이 반환 범위의 값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xlookup이다 이렇게 일단 알아두시고 일단 예제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vlookup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룻컵인데 v는 버티칼 열이거든요 열 얘는 범위 그 다음에 열 번호 vlookup의 v가 버티칼 열이기 때문에 열 번호가 오고 방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범위의 첫 번째 열에서 값을 찾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첫 번째 열에서 값을 찾는다 그리고 지정한 열에서 열에 대응하는 값을 갖다가 가져오는 게 vlookup이고 그 다음에 hlookup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룻컵은 검색인데 h가 허리센트 얘는 행에서 갖고 와요 행 범위의 첫 번째 행에서 값을 찾습니다 그리고 지정한 행에 대응하는 값을 반환해 준다 그래서 hlookup은 첫 번째 행에서 값을 찾는다 이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vlookup과 hlookup을 편하게 쉽게 쓰기 위해서 나온 함수가 xlookup이에요 b1셀의 지역명을 입력하게 되면요 그 지역명이 해당되는 요금을 가져오는 vlookup 함수에요 그리고 지금 지역명 서울 천안 대전 양산 부산 열 개념으로 되어 있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열 개념으로 입력된 데이터의 경우에는 vlookup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보면 b의 1 b의 1은 여기 지역을 입력하잖아요 그래 놓고 어디서 찾아와요 d의 1에서 e의 요 여기요 d의 1에서 e의 요 그리고 vlookup은 첫 번째 열여서 찾는다 그랬잖아요 이 첫 번째 열여서 부산을 찾는 거예요 그래 놓고 찾았어요 부산을 찾았어요 어쩌라고요 2열에 있는 값 얘가 1열 얘가 2열이에요 그러니까 3만원을 가지고 와라 그 다음에 이 0이라는 거는 부산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엔터를 치면 부산을 여기서 찾는 거예요 부산을 여기서 찾아서 1열 2열 2열에 있는 값을 가져와라 이겁니다 이게 vlookup이고 hlookup 같은 경우는 지금 첫 번째 행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만 다릅니다 나머지 건 같아요 보세요 b의 1 천안을 찾는데 a사에서 fo a사에서 fo 첫 번째 행에서 찾아요 천안을 찾았잖아요 그리고 2는 뭘 뜻하냐 행값 1행 2행 천안에 해당되는 그 값 만원을 가져오는 거예요 0은 마찬가지로 똑같은 값 이게 바로 hlookup이에요 이번에는 xlookup인데요 xlookup 같은 경우 지금 성명을 입력하면 그 성명에 해당되는 동아리를 가져오는 함수 xlookup을 쓸 거예요 그러면 성명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vlookup을 쓴다 그러면 이 성명이 어디 있어야 돼요 맨 앞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첫 번째 열없을 찾으니까 바로 그겁니다 이 xlookup은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수식을 어떻게 주냐면 지금 xlookup xlookup 그 다음에 a10 a10은 성명이에요 a10 성명 성명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d2에서부터 d7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서 입력된 성명을 찾는 거예요 간단하죠 성명이 들어가 있어요 성명 입력해요 성명이 들어가 있는 d2에서 d7 이렇게 써주고 방금 전에 지유한 지유한 학생 찾아요 여기서 찾습니다 찾았죠 찾았을 때 그 지유한 학생에 해당되는 동아리 a2에서 a7 동아리가 들어가 있는 범위를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같은 위치에 있는 이 당구가 온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동아리 당구가 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xlookup은 좋은 장점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방금 전에 지유한 이름 이름이 들어가 있는 범위 그래놓고 a2에서 c의 7 a2에서 c의 7 이렇게 전체 동아리 학번 학과명까지 확대해서 수식을 주게 되면 아까는 동아리 이 당구만 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수식을 갖다가 학번 학과명까지 c의 7 을 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한꺼번에 학번 학과명이 들어가요 이게 바로 xlookup입니다 d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하거든요 이 d가 바로 데이터베이스를 뜻하는 거고 dsum 그러면 우리가 sum 함수는 이미 합을 구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범위가 오는 거고 그 다음 필드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조건범위가 와요 조건을 만족하는 이 필드의 필드의 합계 sum을 구한다 그래서 dsum이 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다음에 d에버리지 얘도 마찬가지로 평균 조건을 만족하는 필드의 평균을 구해주는 게 d에버리지고 dcount 얘도 마찬가지로 조건에 만족하는 필드 수치의 개수를 구한다라는 거 dcount a 여기서 얘기하는 a는 all이에요 그래서 모든 필드의 개수를 구한다 그 다음에 dmax 최대값 조건을 만족하는 필드의 최대값 그 다음에 dmin 조건을 만족하는 필드의 최소값을 구한다 라는 거예요 과장연금의 합을 구하고 싶다 라는 거죠 지금 여기가 결과고 입력된 수식이에요 그러면 지금 dsum dsum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뭐가 와야 돼요 데이터베이스 범위잖아요 a1에서 d의 7 a1에서 d의 7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범위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d의 1 d의 1은 뭐예요 연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언가 sum을 구하겠다라는 거죠 그래놓고 조건은요 a9에서 a10이에요 a9에서 a10 이렇게 조건범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책이 과장인 경우 직책이 과장인 경우 연금의 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dsum 합 데이터베이스 범위 연금의 합이니까 d의 1 연금 그 다음에 과장이니까 직책이 과장 이 조건범위 a9에서 a10 이렇게 오는 거예요 또 갈까요 이번에는 과장연금의 평균입니다 그러면 d에버리지 여기만 바뀌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 범위 그 다음에 d의 1인데 d의 1이 아까 연금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4라고 나왔어요 4는 뭘 뜻하는 거예요 1열 2열 3열 4열 d의 1 대신에 4열 이렇게 써도 돼요 마찬가지로 조건범위 과장 직책이 과장 이번에는 연금 16만 이상인 인원수 그러면 인원수니까 디카운트 해야려라 데이터베이스 범위 그래놓고 연금 연금 여기요 그러니까 d의 1이라고 해도 되고 4열이라고 해도 되고 큰 따옴표 써서 연금 이렇게 써도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조건이 뭐냐면 16만 b의 9에서 b의 10 연금이 16만 아까 여기 이상이라고 돼 있었잖아요 이상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16만 이렇게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연금이 16만 이상인 인원수 디카운트 됐네요 그 다음 이번에는 과장 직책의 총원 디카운트 a가 돼야 되겠죠 그래놓고 c의 1 c의 1은 뭐예요 직책이잖아요 과장 직책만 구하는 거니까 그래놓고 조건은 a9에서 a10 과장이 직책인 경우에 디카운트 a 3명이 온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과장 중에서 최고연금액 그 다음에 최저연금액을 구하는 거니까 d맥스 d민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범위 그 다음에 연금이니까 d의 1 d의 1 d의 1 d의 1 대신에 4를 써도 되고 이렇게 큰 따옴표 연금 큰 따옴표 해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과장이니까 직책이 과장 조건범위 a9에서 a10 a9에서 a10 이렇게 조건범위를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족하는 맥스 최고연금액 그 다음에 최저연금액을 구한다라는 거죠 cll 셀함수 같은 경우는 정보를 반환해주는 함수인데요 정보유형에다가 우리가 allotw라고 했다 그럼 allotw가 행이란 뜻이 있잖아요 그리고 참조 영역에 해당되는 셀의 행번호를 반환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함수가 바로 셀이에요 그 다음에 타입함수 같은 경우는 이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숫자다 그러면 결과가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다 그러면 2가 되고 그 다음에 논리값이다 그러면 4가 되는 거고 오류값 16 그 다음에 배열이다 그랬을 땐 64라는 번호를 결과로 반환해주는 함수예요 cel의 셀의 정보를 보여줘라 어떤 정보 allotw 행의 번호 그 다음에 a11 그러니까 a11 셀의 행번호는 뭐예요 11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11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타입함수 지금 결과고 입력함수예요 지금 a2에 a2에 숫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뭐가 되는 거예요 숫자가 들어가 있을 땐 1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1에 있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커말이라는 텍스트가 들어가 있잖아요 결과가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추루 논리값이죠 a4에는 그러니까 논리값 4 논리값은 4니까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오류가 떨어졌잖아요 오류 같은 경우는 16 그래서 16 오류가 떨어진 거고 오류에 따른 그 다음에 여기 배열이잖아요 배열 같은 경우는 64 이렇게 64를 반환해 준다는 거예요 썸 프로덕트 함수 같은 경우는요 썸 뭐 구한다 합을 구한다 라는 거잖아요 프로덕트라는 건 곱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주어진 배열에서 해당 요소들을 모두 곱하고 프로덕트 그 다음에 그 곱에 합계 썸을 구해주는 함수예요 직접 한번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열 수식 이라는 게 있는데 배열 수식 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 이상의 값 집합에 대해서 여러가지 계산을 수행하고 하나 또는 여러개를 결과를 반환해 주는 그런 수식을 우리가 배열 수식 이라고 해요 배열 수식 그 다음에 시험지 잘 나오는 부분인데요 열은 콤마로 구분합니다 열 콤 열 콤 행은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또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열 콤 행세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열을 구분할 때는 열 콤 콤마로 구분하고 그 다음에 행을 구분할 때는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열 콤 행세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시험 문제에서 맞다 틀리다 잘 물어보니까 조심하시고요 열은 콤마 행은 세미콜론이에요 이렇게 약속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배열 수식 같은 경우는 마무리를 할 때 그냥 엔터가 아니고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엔터를 눌러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앞뒤로 중 가로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엑셀 2021 서부터는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엔터를 누르지 않고 그냥 엔터만 눌러도 돼요 하지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배열 수식의 경우에는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엔터를 누른다 그러면 중 가로가 앞뒤로 붙는다 하지만 엑셀 2021 서부터는 그냥 엔터만 눌러도 되더라 라는 거 같이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 또 맞다 틀리다 잘 나오는 센텐스인데요 배열 상수에는 숫자 텍스트 당연히 쓸 수 있고 이거 외에 추루 펠스 논리 값이잖아요 그 다음에 NA NOT AVAILABLE 같은 오류값도 포함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거 좀 조심하시고요 지금 전산부의 최고 연봉을 구하고자 할 때 지금 부서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산부 박태환의 전산부 왕정부의 전산부예요 이 중에서 최고 연봉은 박태환의 2100 이 값을 가져오는 함수인데요 지금 FE를 누르게 되면 맥스 당연히 최고 연봉이니까 최대값 그 다음에 IF를 썼어요 IF 그래 놓고 B2에서 B7 이렇게 색깔 나는 부분 보시면 돼요 전산부 B2에서 B7 범위잖아요 배열이잖아요 배열 이 배열에서 전산부 그러니까 B2에서 B7 일일이 하나하나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인사부 이꼴 전산부냐 홍보부 이꼴 전산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범위를 주고 는 이렇게 전산부 이런 게 배열 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배열을 가지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 놓고 그 배열에서 전산부인 경우 전산부인 경우 여기잖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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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를 주는 거죠 그랬을 때 뭘 봐라 맥스 2100 1500 어떤 게 더 큰 값이에요 2100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를 2100을 가지고 온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냥 제가 엔터를 쳤잖아요 엑셀 2021서부터는 그냥 엔터를 쳐도 되지만 이전 버전에서는 반드시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엔터를 눌러야 돼요 그리고 나면 앞뒤로 이렇게 중 가로가 자동적으로 붙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게 바로 배열 수식이다라는 거고 이번에는 홍보부의 최저 연봉 마찬가지로 최저니까 뭐가 와야 돼요 민 함수가 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프 얘도 마찬가지로 홍보부 이렇게 배열해서 홍보부를 찾아서 연봉 이렇게 범위 배열을 갖다가 사용하는 수식이 바로 뭐다 배열 수식이다라는 거 얘도 마찬가지로 엔터 또는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엔터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인사부의 연봉의 합계 합계 합계니까 썸 그리고 이프 마찬가지로 범위 인사부 그 다음에 합계를 구할 연봉 그죠 그러니까 인사부의 연봉을 합치는 거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썸프로덕트 가겠습니다 썸프로덕트 같은 경우는 지금 수량하고 단가 단가라는 건 하나의 가격을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2 곱하기 50만원이 돼야 되는 거고 금액은 100만원이잖아요 지금 여기는 B에 2 곱하기 C에 2를 줬어요 그래 놓고 채우기 핸드를 드래그 한 다음에 그 다음 여기는요 합을 구했어요 150만원이 나왔죠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썸프로덕트 한 번에 갔어요 썸 구하라 프로덕트 곱한 다음에 그래 놓고 B에 2에서 B에 5 그 다음에 C에 2에서 C에 5 이렇게 배열을 주게 되면 이렇게 주게 되면 각각의 대응되는 수량하고 단가가 프로덕트 곱한 다음에 자기가 알아서 그 합을 구해주는 게 바로 썸프로덕트 함수예요 보세요 금액이 똑같잖아요 지금 금액에서 이 합계하고 그 다음에 썸프로덕트로 구한 이 결과하고 150만원 똑같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썸프로덕트 함수예요 네 함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